1. 배려하고 사려깊은 분들의 친절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. 비오는 하루를 따스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.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이런 좋은 기회 덕분에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예전과 달리 지금의 소중한 곳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여유가 생기고 보이는 것, 들리는 것이 넓어지고 깊어짐에 감사합니다.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감사합니다. 소중한 가족들, 친구들, 모든 분들께 오늘도 잘 지내오셨다고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단 말씀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내면의 긍정 마인드를 지닐 수 있어 감사합니다. 매일 감사를 얘기하고 되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